띵동! 안녕하세요. 저 배우 이희양입니다. 제가 드디어 드디어 한끼줍쇼에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한끼줍쇼에 출연을 응한 건요.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즐거운 얘기 나누고 싶어서 봄이 오는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했습니다. 오늘의 제 각오는요. 여러분이 저와 한끼 대접 안 해주시면 제가 산에서 나물이라도 뜯어다가 항상 체려드리겠습니다. 저랑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. 꼭 약속해주세요. 저랑 즐거운 저녁 한끼 어떠신가요? 꼭 함께 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배우 오윤현입니다. 이렇게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. 여러분들과 저녁 한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소통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놨습니다. 저와 함께 즐거운 저녁 한끼 어떠세요? 오늘 꼭 밥을 얻어먹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소통 꼭 나누겠습니다. 특별한 취업으로 남을 만한 저녁 한끼 같이 먹어요.